마스크와 방역에 대해 열심히 설명중인 야달코치 투수까지도 강력히 착용해달라고 고지하고 드디어 사야명무클럽 챔피언십 워너비 베이스볼과 티그리스의 개막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티그리스의 선발투수는 82년생 순수비출 남현욱 선수, 포수는 김태성 선수입니다 서드 김주용, 쇼스탑 가두용 세컨방명수, 퍼스트 최길성 선수의 티그리스 내아진입니다 이야, 남현욱 선수 볼 좋은데요 편하고는 더욱 좋은데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김태성 포수 정말 끝나네요 1번 이주환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2번 김동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볼을 밀어쳐 깔끔한 우환을 만들어냅니다 3번 정용화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껴 맞을 볼 센터플라이 가 아니라 눈을 맞고 맙니다 아우 위험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제일 멋진 선수라고 생각했던 백현정 선수 당뇨에 눈이 잘 안 보여서인지 땡초차에게나 나올 법한 플레이를 하고 맙니다 겉보 안영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아우트 꽉 찬 볼 기가 막힌대요 같은 코스의 볼에 입당으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그리고 삼성구 아, 관성을 이기지 못해 발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김동석 선수의 농다리에 세입이 됩니다 어필하고 싶은 박명서 선수 하지만 세입이 맞습니다 화성거품 김원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코너 억이 기가 막힌대요 변화구가 완전 아트입니다 그리고 포스가 원하는 코너에 패스트볼을 꼽으며 삼진을 잡는 남현욱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순수비출 맞나요? 조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홈런 타자 장현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이야, 바깥쪽 꽉 찬 볼로 투스트라이크 변화구를 건드려봤지만 투 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게임원에서 구입한 거예요 게임원? 네, 비테이크 괜찮네 네, 괜찮죠? 돈 좀 썼습니다 워너비 베이스볼의 선발 투수는 매우 야무져 보이고 실제로 야무진 남성호 선수입니다 보수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모범적인 김기승 선수입니다 1번, 중출 가두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비껴 맞은 볼 아, 애매하게 좋은 위치에 떨어져 오한이 됩니다 초반, 살짝 불운이 따르는 남성호 투수입니다 대명구 경희대 출신 정상학 나풀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유격수 정면으로 오는 라이너 타구에 글러브에서 볼이 튕겨지고 맙니다 유실로 기록됩니다 히트 잡히나요? 아, 담장에 맞는 좌안으로 주자를 불러들이는 엘지 출신의 프로나풀 최기성 선수입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출신 김태성 선출의 타석입니다 비껴 맞은 볼 펜스 앞에서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산넘어산 기아 타이거즈 출신 김주용 선수의 타석입니다 유격수 정면 다블 코스 아, 여기서 에라가 나오고 맙니다 실수가 잦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텐데요 괜찮다고 팀원을 독려하는 남성호 투수 타석엔 힘 좋은 중출 박규두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유격수 정면 언더토스로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결국 643 육당병사를 만들어내는 워너비의 내야진입니다 분위기 다시 올라가는데요 워너비의 선두 타자는 남성호 선수입니다 바깥쪽 볼을 땡겨봤지만 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캐쳐 김기승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야, 남현욱 투수 커맨드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트피칭입니다 이야,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같은 코스에 변화구를 건드려봤지만 이루수 박명서 선수의 깊은 위치에 이 땅 아웃이 됩니다 벤치에 앉아계신 분은 아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본대회를 직관으로 오신 한상준 선수의 아버님이십니다 크게 어스윙을 하고 맙니다 브레이킹볼에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꽉찬 베스티벌로 삼진을 잡는 남성어 투수입니다 백현종 선수의 타석 인코스 꽉찬 원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끊는 브레이킹볼로 투스트라이크 삼땅 아 삼루수 장현수 선수가 한 번도 침벌해 살아나가는 백현종 선수입니다 아하 지 몸이 똘망하게 생긴 박명서 선수의 타석입니다 기스펀트 이야 교과서적인 PFP를 보여주는 남성어 투수입니다 첫 타석에 우한을 기록한 충출 가두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앞에서 최대 에러 형성된 히팅 포인트에 깔끔한 좌중환으로 1대2로 앞서 나가는 이그리스 팀입니다 준비동작 루틴이 매우 화려한 경희대 출신 엔하풀 정상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대회 스폰 배틀을 강조하는 센스까지 발휘합니다 아 어이없는 스윙을 하고 마네요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한가운데로 모인 살짝 높은 실투를 놓치지 않고 앞에서 정확히 때려 두론포를 만드는 대명곡 경희대 출신 엔하풀 정상학 선수입니다 정상학님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냥 이따가 못 먹을 거냐고 좀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또 하나의 큰 산 최계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느린 커브에 타이밍이 빨라 비껴맞고 맙니다 좌플로 3아웃 이닝이 교대됩니다 핵심 적정자 좋아 아주 좋아 2차 적정 파이자인가요? 뭔가요? 파이자인가? 파이자? 네? 파이자야! 좋아! 이주환 선수의 타석으로 3회초를 시작합니다 히트! 좋은 코스의 좌환에 오늘 멀티 출루를 하는 이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우한을 기록한 김동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오우 1루 송구 김태성 선수 장난이 아닌데요 히트! 한가운데 볼을 그대로 들어 올려 좌중이 루타가 됩니다 그리고 홈 송구 이야! 빠른 발로 간발의 차이로 따라가는 1점을 만드는 김동석 선수입니다 아우트를 잘 밀어쳤지만 펜스 앞에서 잡히며 원아웃이 됩니다 언더베이스로 3루까지 진로합니다 그리고 홈런 타자 안용숙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강습 타구를 글러브로 막아놓고 다시 타자를 태그아웃하여 투아웃을 만듭니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3대4까지 주자 가는 워너비 베이스볼 4타자 연속 홈런의 주인공 김원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쿠스 커브볼에 응찌를 하며 삼진을 당하는 과성 높음 김원진 선수입니다 첫 타자 김태성 선수가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김주영 낙풀의 타석입니다 빗겨맞은 볼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는 볼을 빠른발로 중풀 처리하는 중견수 이주환 선수입니다 6번 박드류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첫 타석에 삼진을 잡은 한상류 선수와 대결합니다 바깥쪽에 꽉 찬 슬라이더로 원 스트라이크 같은 구종에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그리고 또 한 번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강렬 강렬 아라 감사합니다 아라 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네 어쩔 수 없죠. 부탁드리겠습니다.